다음주는 불확실성이 최고치인 한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불확실성이 차주 초반이면 다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 여전히 완강합니다. 정부하고 기재부는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만 잘 넘기면 여당에서 계속해서 상황이 심상치 않다. 이 부분 너무나 국민들의 저항이 크다. 그리고 너무나 불합리하죠. 그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유예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당론을 모았지만 지금 분위기를 보면 정부하고 기재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만 잘 넘기면 국민들은 또 시간이 지나면 다 까먹어버릴 거다. 다 까먹어버릴 거고 나중에 또 이제 다 밀리고 나서 또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겠지. 올라가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다 잊어버릴 거다. 그때 사탕 하나 지어주면 또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런 느낌이죠. 국민들이 이제 그렇게 그런 분위기에 자꾸 따라다니면 이렇게 하면 좋고 저렇게 하면 또 이제 풀리고 이런 식으로 자꾸 되면 계속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겠죠. 이번에는 그러나 국민들의 이런 분노가 그렇게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다. 라고 제가 보기에는 확신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이미 국민들이 손실을 보고 있는 부분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견디지 못하고 매도하고 지금 손실을 확정 지어버리는 개인들도 상당히 많죠. 거기다가 이제 신용을 쓴 거는 뭐 잘못된 거라고 할 수 있겠지만 뭐 쓸 수도 있는 거죠. 공매도도 뭐 하는 판에 신용을 썼다가 반대매매에 들어간 이런 개인들은 손실이 정말로 어마어마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런 불만은 그야말로 하늘을 찌르겠죠. 자 그런 상황인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느낌은 정부 기재부는 여당이 뭐라고 하든 말든 조금만 더 버티자. 야 홍남기 니가 잘 버텨봐. 그러면 돈 많이 들어오잖아. 돈 많이 뜯어내야 돼 지금. 그런 지금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찌됐든 간에 주말에 결과가 이제 나오겠죠.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도세의 결과가 가장 큰 변수. 지금 이게 정말로 기가 막힌 노릇이죠. 주식 시장에서 양도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걸 가지고 가장 큰 변수로 지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도 이런 걸 가지고 지금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없죠. 이거는 그냥 기업 가치 이런 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세계 경제하고 관계없이 그냥 그때가 되면은 주가는 자연스럽게 원래 떨어지는 거다. 박스권에 가둬놓고 무조건 매도하면 돼. 공매도 있었다 그러면 공매도 무조건 쳐. 웃지마 매도해. 회사가 돈을 잘 벌든 말든 미래 성장가 크다 말든 돈으로 밀어붙여. 그러면 무조건 내려가게 돼 있어.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우리나라 정시죠. 그런 또 부분을 이용하는 것은 외인하고 기관들이죠. 외인하고 기관들. 외인하고 기관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양도세 부분 어쩌고저쩌해도 외인들은 25%인 것 같애죠. 25% 지분 미치면 너 대주주 않으니까 괜찮아. 세금 안 내도 돼. 그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입니다. 주가 실컷 끌어내려서 개인들 계속 털어내가지고 지금 적정 가치보다도 훨씬 더 밑으로 내려친 후에 또 기관도 거기에 숟가락을 얹겠죠. 어차피 내 돈 아니고 지금 국민들 돈 들어오고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니까 연기금도 마찬가지로 다 국민 혈세죠. 그런 거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해가지고 국민들을 수렁으로 빠뜨린 후에 다시 사서 올리면 되는 그런 상황이 매년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 전개가 되어왔습니다. 10억으로 해서. 그러나 이제 지금은 3억까지 내려간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 뭐 주식시장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이상한 시장으로 변질이 돼 버리는 상황이죠. 그런데 계속 버티면서 조금만 버티면 돈 많이 들어온다. 자 2번만 넘기자. 2번만 넘기자. 그러고 있는 느낌이죠. 이런 상황인데 이거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심판을 반드시 국민들이 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너무 세금만 밝히고 있죠. 시장이 얼마나 시장을 왜곡시키는 정책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지 알면서도 조금만 버티면 세금 많이 들어오니까 버텨 이러고 있는 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뭐 이런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 흐름 한번 보시면 지금 우리가 걱정했고 이거는 지금 걱정을 할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변수로 떠올라 버렸죠. 매년 이거는 이벤트성으로 지금 걱정해야 되는 매년 연말만 되면 걱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변수가 되는 거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가장 큰 변수가 아무래도 미국 대선입니다. 미 대선 경합주 박빙 승부 예단은 건물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가장 큰 변수죠. 불확실성. 그런데 해외 베팅 업체의 선택을 보면은 바이든의 압도적 승리로 베팅 업체들은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바이든이 이제 이 압도적 승리를 할 거다라는 이 베팅 업체의 대선 예측 자체는 이 시장을 상당히 위축시키는 그런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바이든이 된다 그러면 기술주들 지수를 많이 크게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주들이 상당히 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큰 그런 결과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기술주들의 약세를 좀 더 부추기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러나 미국 대선 같은 경우는 이게 좀 특이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박빙 승부고 이 부분에 대한 예단은 금물이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죠. 이 부분이 이제 다음 주 월화되면 진행이 되죠. 진행이 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 불확실성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 전개가 될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지금 하루 확진자 수가 전 세계 50만명 넘어서 역대체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모수가 늘어나니까 신규 확진자 수가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미국은 900만명 넘었고 최단기간에 100만명 증가했다. 이런 소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부분은 그렇지만 이 코로나 부분은 이 백신이라는 부분이 우리나라 상황이지만 이거는 백신이라는 부분이 이런 심리를 상세시킬 수 있는 그런 재료로 활용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상세를 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 대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세시킬 만한 부분이 없죠.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이거 가지고 아마도 미 증시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 부분이 있다 보니까 두 개가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증시가 아주 강한 반등이 나타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 눈치를 보는 개소에서 이제 주가를 끌어내리기도 애매하고 밀어올리기도 애매한 아주 눈치 보는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 확산세 이런 부분까지 곁들여지다 보니까 이거를 상세할 수 있는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11월 초 같은 경우에는 이 대선 부분이 아주 가장 큰 불확실성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부분까지 얹을 수 있는 거죠. 이 백신은 11월이 지나 봐야지 결과가 나오는 수준이니까 자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좀 이렇게 눈치 보는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 특히나 배팅업체에서 바이든 압조선이 이런 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특히나 기술주들 쪽에 강하게 낙폭이 크다. 그래서 배팅을 크게 가져가기가 쉽지 않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해외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양도세 부분이죠. 양도세 부분이 주말에 이제 지금 논의가 되어 가지고 차주 초에 또 발표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양도세 부분과 미국 대선 이런 부분까지 두 개가 같이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 미 증시는 아마도 이 대선 불확실성 때문에 계속 뭐 힘 없는 흐름이 나타나고 눈치 본 장세가 나타날 텐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크게 주시향을 크게 흔들 수 있는 부분이 양도세 부분인데 지금 보시면 더불어민주당 기본적으로 유예하는 입장이죠. 10억으로 유예하는 이런 입장으로 지금 당론이 모아졌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예정대로 시행하되 가족합산은 폐지하여 이걸 계속 고수하고 있죠. 자 이렇게 고수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정부 쪽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이 상황이 아주 강력합니다. 지금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죠. 지금 완강하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하고 청와대 부분에서는 부부는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10억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도 내지 않고 있죠. 아직까지도 지금 마지막에 발언된 부분은 예정대로 3억으로 할 거다. 대신에 가족합산은 봐줄게. 개인별로 해줄게. 그러면 효과 좀 있을 거야. 이렇게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부 청와대 입장은 완강하다 그러죠. 이거는 조금만 욕을 이왕 먹은 거 홍남기 회의만 22만 명 왔지만 그렇게까지 욕먹고 나서 지금 물러서는 것도 좀 우습다. 그러니까 좀 더 욕먹자. 좀 더 욕먹고 네가 욕 좀 먹고 돈 많이 뜯어내면 돼.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3억으로 만약에 진행이 돼버리면 우리 증시는 어쩔 수 없이 미 증시는 지금 올라갈 만한 재료가 없습니다.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눈치를 보는 상황에 이게 제대로 이제 삐끗거려가지고 만약에 3억으로 그대로 물러나지 않는다. 전부 청와대에서. 이런 식으로 가고 또 질이 끌리는 모습이 나타나버리면 상당한 실망 매물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정말로 돼버리면 아마도 외인하고 기관들이 미 증시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부분에다가 양도세 회피 물량이 아주 크게 3억으로 전개되면 아주 크게 쏟아져 나올 거다.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면서 외인 기관들의 물량은 엄청나게 지금 쏟아질 가능성이 커져버리죠. 특히 기관 쪽에서는 다시 합심해가지고 야 신호 떴다. 자 이제부터 무조건 매도야. 그렇게 또 담합이 될 가능성이 아주 큰 그런 상황이 되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언더슈팅이 지금도 우리나라 증시가 전세계 하락류 1위인데 여기에서 언더슈팅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겠죠. 한 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돈으로 밀어버리면 방법이 없는 거죠. 미 증시도 강세를 보이기 힘든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빠르게 발표를 해야 됩니다. 빠르게 미 대선하고 엮여가지고 질질 끌리는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힘이 날 수 없겠죠. 모멘텀이 생길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끌리면 안 되는 거고 초반에 15으로 유의한다. 이렇게 돼야지 이 부분이 사라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정신은 미리 많이 내려와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와 있는 위치 자체가 저는 양도세 회비율이 많이 나올 거다. 이런 거 가지고 담합에서 거의 내리는 수준이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 추가로 더 내려가기보다는 버티고 다시 올라서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커지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상황이 될 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저게 질질 끌리고 미국의 불확실성 이런 부분이 계속 좀 더 진행이 된다. 그러면 그러다가 3억 이렇게 돼서 설득 못했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아마 충격이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충격이 한 번 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상당한 악재로 작용이 될 겁니다. 작용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한 번 더 밑으로 밀려버리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나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10억을 유예될 가능성이 아주 크죠. 그런 기대감이 좀 더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기대감이 나타날 걸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10억으로 전개가 된다 그러면 이제 먼저 매맞고 내려온 부분을 다시 돌려세우는 미증시가 어떻게 흘러가든 말든 제약바이오 쪽으로는 좀 돌려세우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체비 입장에서 본다면 이미 내릴 만큼 내려와 있죠. 내릴 만큼 내려와 있는 이런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더 밀어내린다고 하더라도 하반경제액이 아주 강력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봉쇄 이런 부분이 지금 나타나는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쪽이 피난처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0억으로 유예되는 부분이 빠르게 이제 결정이 딱 나서 발표가 된다 그러면 상당한 안정을 찾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혹시라도 3억으로 되거나 안 좋은 흐름이 나타난다고 하면 밑으로 밀릴 수도 있겠죠. 밀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기본적인 기업의 가치 이하로 빠지게 되면 그런 상황은 항상 돌아보면 항상 기회였습니다. 그런 위기는 항상 기회로 다시 돌아왔죠. 그런 쪽으로 지금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자 지금 뭐 아무튼 단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말씀드린 그런 시나리오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